여기서는 컬러 커렉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이널 컵 프로에서 컬러 커렉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레이아웃을 컬러 커렉션 전용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것이 컬러 커렉션 작업에는 도움이 됩니다. 파이널 컵 프로는 다양한 비디오 스코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림의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죠. 맨 먼저 컨트레스트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웨이브 폼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림의 어두운 부분이 블랙으로 가있지 않고 상당히 밝게 들려올라간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림의 어두운 부분을 조절해서 전체적인 컨트레스트를 보기 좋게 맞춰보겠습니다. 컬러 커렉터 3웨이 필터를 클립에 적용하신 후에 그 클립을 뷰어로 엽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커렉터 3웨이 필터 항목을 수정해야 되겠죠. 자 오토 컨트레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그림의 블랙 레벨과 화이트 레벨이 수정돼서 그림의 컨트레스트가 다듬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레임 뷰어를 통해서는 수정하기 전과 후를 분할된 화면 형태로 동시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컨트레스트 수정 전, 이쪽이 컨트레스트 수정 후의 그림이 되겠죠. 수동으로 컨트레스트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컬러 커렉터 3웨이 필터를 리셋한 후에 이번엔 수동으로 진행해보죠. 웨이브 4 모니터를 쳐다보면서 블랙 슬라이더를 충분히 낮춰줍니다. 필요하다면 화이트 슬라이더를 조절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비디오 스코프를 참고로 작업자가 수동으로 레벨을 조절해서 컨트레스트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미디어 컴포저에서 작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그림인데요. 컬러 커렉션 작업일 때는 미디어 컴포저도 컬러 커렉션 전용 툴셋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편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스코프도 만날 수 있는데요. 작업자는 컴포저의 화면 하나에 원하는 비디오 스코프를 열어놓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레스트 작업이기 때문에 웨이브 폼을 열어놓겠습니다. 파이널 컴프로와 마찬가지로 오토 컨트레스트 버튼을 누르시기만 한다면 자동으로 그림의 블랙 레벨과 화이트 레벨이 수정돼서 그림의 전체적인 컨트레스트가 맞춰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듀얼 스플릿 버튼을 눌러서 수정 전 그리고 수정 후를 분할된 화면 형태로 동시에 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컨트레스트 작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셋업 항목을 조절해서 블랙 레벨을 맞추고 개인 항목을 조절해서 화이트 레벨을 맞추실 수 있는데요. 이때 웨이브 폼 모니터를 쳐다보시면서 수동으로 그림 전체의 컨트레스트를 맞춰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전, 수정 후의 그림입니다. 듀얼 스플릿 버튼을 눌러서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분할 화면 형태로 동시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레스트가 아니라 밸런스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화이트 밸런스가 정확히 맞지 않아서 붉은 기운이 돌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역시 이 클립에도 컬러 커렉터 3-way 필터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코프도 밸런스 작업에 적합한 벡터 스코프 또는 퍼레이드로 전환해 놓겠습니다. 우선 오토 블랙 밸런스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에서 블랙이 되어야 될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어두운 쪽의 밸런스를 우선 맞춘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오토 화이트 밸런스 버튼을 누른 채로 그림에서 가장 밝은 부분, 즉 흰색이 되어야 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필요하다면 오토 미드 밸런스 버튼을 누른 채로 그림의 중간 톤 정도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붉은 기운이 상당히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레임 뷰어에서는 밸런스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분할 화면 형태로 한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작업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작업자가 수동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를 리셋하신 후에 퍼레이드를 쳐다보시면서 작업자가 직접 화이트 밸런스 휠 또는 미드 밸런스 휠 또는 블랙스 밸런스 휠을 조절하면서 그림이 지나치게 두드러지는 붉은색 기운을 제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으로 밸런스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정 전, 수정 후 보고 계신 거고요. 프레임 뷰어를 통해서는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분할 화면 형태로 한눈에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붉은 기운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이번에는 미디어 컴포즈에서 밸런스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클립입니다. 먼저 섀도우, 즉 어두운 쪽 밸런스를 자동으로 수정하는 버튼을 누른 채로 화면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이라이트, 즉 밝은 쪽을 자동으로 수정해 주는 버튼을 누른 채로 그림에서 밝은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미드톤, 즉 중간톤을 추가로 수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 전, 수정 후를 비교해 보시면 붉은 색이 많이 사라져서 밸런스가 안정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듀얼 스플릿 버튼을 눌러서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분할 화면 형태로 한눈에 보실 수도 있겠네요. 자, 물론 이 밸런스 작업을 진행할 때는 웨이브 폼보다 퍼레이드나 벡터스커프가 훨씬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밸런스 작업을 수동으로 진행해 보죠. 퍼레이드를 쳐다보시면서 하이라이트, 또는 미드톤, 또는 쉐도우 밸런스 휠을 조절해서 그림에서 붉은색 기운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의 밸런스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작업 후에는 듀얼 스플릿 버튼을 눌러서 수정 전과 수정 후를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컬러 수정 작업을 작업자는 컵마다 진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컴포저는 자동으로 빠른 컬러 커렉션을 지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팅지에서 먼저 자동 컬러 커렉션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세팅지에서 커렉션 세팅을 여시면 오토 커렉트 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컬러 커렉션을 진행할지 방향을 미리 정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모든 컷에 오토 컨트레스트를 진행하고 이어서 오토 밸런스를 진행하라 라고 설정한 것입니다. 오토 커렉트 설정을 마쳤다면 이펙트 탭에 있는 이미지 카테고리에서 컬러 커렉션이라는 이펙트를 컷마다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컬러 커렉션 이펙트를 클립에 적용하기만 하면 약속된 규칙에 따라서 각 클립에 오토 컨트레스트를 진행하고 자동으로 이어서 오토 밸런스도 진행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컷을 가진 시퀀스 작업의 컬러 커렉션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